엘쾱한 프리기 자 갑니다! 동살풀이 딱 딱 딱 하고 다음에 덩디 딱딱이 딱딱이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호미모없이 그냥 가는거 덩 딱 딱딱 발림하시면서 하나 둘 달리지 않기 시작 덩 딱 1! 2! 3! 앙꼬 같이 JERzer 성공합니다. 덩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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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당! 다시 덩딱딱 says 시작 등땴 fica, 타다다 등땴τα자 같은 한 번 더 하고 넘어갑니다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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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요 다시 할게요 다시 한 번 하고 괜찮아요 다시 한 번 시작 덩 дал 밀고 들고 들고 하나 둘 셋 dan기고 밀고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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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고 밀고 이렇게 한 말 하셨죠 열 그러면 NEN ä요 statement 덩 딱 이لك Brothers 구멍 들고 치고 들고장 시작 뚱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 그리고 시작 그렇죠 저거 빨리 붙였어야 돼요 동딱 동딱 해보겠습니다 동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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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시작 치고 들고 치고 들고 치고 들고 동떱 그렇죠 다시 한번 시작 치고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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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들고 들고 그렇죠 다시 한번 시작 동딱 동딱 그냥 간단하게 피면 그걸 세 번 하고 동딱 딱딱 그렇게 외우시면 편하시겠죠 장단으로 하면 동딱 두 번이 한 장단 아니면 동딱 동딱 딱딱이 한 장단 그래서 도입부에 마무리 연결하고 마무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 번 하고 동딱 딱딱 시작 동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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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한번만 더 시작 치고 들고 치고،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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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한 번만 더 시작 자 최소한 더 들었을 때 자기 들었던 이 손은 자기 이마보다는 높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쁘게 하지 마시고 귀엽게 하지마시고 이마높이 최소한도 이마높이까지 드세요 여기서 목 높이로 가지 마시고 에이 좀 이상하죠? 여기가 낫죠? 여유가 있죠? 예 그렇죠 그래야 그 다음에 자꾸 이제 아래에서 떨어지는 그 힘을 갖고 궁을 치셔야 궁소리가 제대로 납니다 다시 한번 해보고 처음부터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다다 기다 아 다기 그런 걸 넣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해보겠습니다 덩 딱 네번 하고 지금 하신 거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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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게 딱딱딱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동 다다 딱 다다 딱 다다 딱 딱하고 덩 사이에 다다가 있어요 그러면 다다는 여기 머리로 다다 딱 다다 딱 다다 딱 그러니까 소리값이 좀 정확해야 됩니다 이게 다도 아니고 딱도 아니고 이상한 소리인데 시기가 쉬워요 자 동 빼고 다다 딱만 연습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난리가 하면 안되겠죠 왜냐면 통 다다 딱 다다 딱 그렇지 요거니까 다다 딱 다다 딱 다다 딱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자 시작 다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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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다다 딱 다다 딱 이 불호는 기록하겠습니다 렴다다 딱 다다 딱 다다 딱 빨라 다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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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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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해보겠습니다 덩치시면서 준비 발림이 안되시면 안하셔도 좋으니까 일단 맞추셔야 됩니다 소리값으로 해서 장단을 맞추셔야 되겠죠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다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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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동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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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다기 닭 밀고 들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덩다기 딱따기 덩다기 딱따기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덩과 딱딱 사이에 다다를 넣으시면 돼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것만 연결하는 부분하고 매진 부분 덩다기 딱따기 덩다기 딱따다 덩다다 딱따다 덩다다 딱따다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덩다다 딱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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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다다 덩다다 딱따다 그렇죠.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까지 한번 쭉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한번 더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잠시 정신을, 정신이 산뽀를 갔다 오는 바람에. 자!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시작! 밀고 들고 돌! 세! 세! 치고 들고! 치고 들고! 치고 들고! 자! 한번씩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라님! 해보겠습니다. 준비! 동다다 딱따다 시! 시작! 동다다 딱따다! 들고! 치고! 밀고 들고! 치고! 잘한다! 동다다 딱따다 딱따다! 넘어갑니다! 동다다 딱따다! 동다다 딱따! 동다다 딱따다! 하다가 조금... 허리가... 익숙하지 않으신 것 뿐이죠. 잘하셨어요. 잘 맞추셨어요. 자! 동다다 딱따다!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동다다 딱따! 그렇지! 치고! 따다 딱따다 딱! 동다다 딱따다! 밀고 들고! 한 번만 더! 동다다 딱따다! 따다 딱따다! 들고 그 다음! 동다다 들고! 동다다 들고! 동다다 들고! 동다다 들고! 그렇지! 이미 지나가고 빨리빨리 잊어버리세요. 틀렸어 틀렸어 거기에 생각하시면 앞에 장단 다 잊어버리세요. 그 다음 장단 다 잊어버리세요. 자! 동다다 딱따다! 그렇죠! 치고! 당기고! 밀고! 천천히 치고! 당기고! 밀고! 들고! 치고! 당기고! 밀고! 넘어갑니다! 치고! 들고! 동다다 딱! 동다다 딱딱! 동다다 딱따다! 동동! 그렇지! 아이고! 자! 구름님 시작! 시작! 몇 번을 돌리십니까? 자! 넘어간다! 동다다 들고! 동다다 들고! 동다다 들고! 동다다 들고!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아따! 독창적이십니다! 하하하하하하 방방 뜨면 너무 귀엽다! 독창적이십니다! 네! 멋있어요! 장단은 아시니까! 여유만! 움직임의 여유만 좀 가지시면! 이제! 제대로 원을 좀 그리시겠죠! 이렇게! 두는 것도 이렇게! 꼬리를 이렇게 드시지 마시고! 이렇게 드세요! 머리가 이게 다운으로 내려야지! 이렇게! 너무 귀여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너무 귀엽다! 그렇게 두지 마시고! 이렇게 두세요! 잘하셨습니다! 자! 서철관님 시작! 동다다! 흘시고! 흘시고! 이쁘다! 좋다! 흘쑤! 동다다! 넘어간다! 동다다! 딱따다! 동다다! 딱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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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고! 오! 잘하셨어요! 세색시 같으다! 자! 더 세색시 같으신 우리 사부님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시작! 넘어갑니다! 시고! 잘하셨습니다! 자! 한번만 더 하고! 이제 구궁 연습해야 되겠죠? 준비! 하나! 둘! 셋! 에이! 동다다다다다!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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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들으셨습니다! 열어야지! 열고 닫고! 열어야지! 열어야지! 원단을 열고 닫고! 열어야지! 여보세요? 치고! 당기고! 그러니까 몸을 오른손 잡으시니까 쇠편으로 아 쇠편으로 열었다가 다시 당기는 것을 완전히 이렇게 그 정반대로 가지 마시고 했다가 제자리 했다가 제자리 이 정도만 움직이셔도 됩니다 그런데서 노적기 같은 거 하지 마시고 그냥 허리만 허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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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의 운동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준비 또 이렇게 너무 달란다 하지 마시고 그냥 하다가 호흡으로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이게 척추의 어떤 이렇게 살짝 살짝 구부려지는 거가 아 이따 예쁘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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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야! 안풀이니까 잘되네! 상상적이다 너무 예쁘다 자! 그거에 신경 쓰시면서 몸가 긴장하지 마시고 몸에 긴장을 다 푸시고 그냥 될대로 내라 내버려두면 자연적으로 갑니다 준비 시작! 동바닥 열고 제자리 치고 제자리 열고 제자리 치고 제자리 열고 제자리 열고 제자리 치고 제자리 열고 갑니다! 치고 닦고 치고 닦고 치고 닦고 동등! 그렇지!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하시면 됩니다 네 뭐 이거 장구 치랴 뭐 열었다 닦았다 하랴 손들었다 하랴 하하하하 정체적으로 네 정체적으로 난국입니다 네 자꾸 연습하시면 됩니다 잘하셨고요 자 구궁 하겠습니다 구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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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시작! 잘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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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푸는 것. 내 동 잘 치다가 나중에 아이고 아파서 공연 날 안 보태요.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꾸 푸셔야 됩니다. 잘하셨어요. 뭐 어쨌든 5명이 모이던 10명이 모이던 한소리가 날 때까지 연습 계속 할 겁니다. 구궁은 하루 한번도 안 빠지고 그러니까 집에서 자꾸 연습을 해보세요. 뭐 길 가는 사람이 저 사람이 왜 그럴까 라고 쳐다보는 한이 있더라도 지하철 기다리시다가 구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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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궁. 안 볼 때 구궁 하다가 다 있으면 다 구궁, 구궁, 구궁 하다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두 번 인사하고 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대한민국! 대한민국! 인사하고 타고 시작! 대한민국!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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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다리재료.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다리재료. 수고하셨습니다. 누가 대한민국! 이렇게 하셨습니까? 나면 voulaisACE. 하셨습니다. 맞ып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